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새로 생긴 미디어 교체 버튼에 대한 강좌입니다. 타임라인에 가져온 이미지나 동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으로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미디어 교체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사진이 지금 제일 앞에 여기 있죠. 타임라인에 보세요. 자 타임라인 여기에 사진이 현재 있습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사진인데 이 배우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쉽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자 타임라인에서 그 사진 혹은 동영상 클립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최상단에 보세요. 최상단에 이것이 미디어 교체 버튼입니다. 이 미디어 교체 버튼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한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절개찾기에 터치해서 이 여성으로 이 배우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걸 툭 툭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바꾸면은 처음에 세팅한 그것이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면을 보세요. 제가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랜덤으로 움직이는 그런 작용이라던가 제가 조정한 것이 그대로 처음 조정한 것이 그대로 교체한 사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인에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세요. 두 번째 레이어의 이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마릴몬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배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배경에 화면에 사막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 마릴몬로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의 이 사진도 두 번째 레이에서도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 위에 이 버튼 있죠. 미디어 교체 버튼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미디어 교체 버튼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른 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이걸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마릴몬로 사진에서 지금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같이 타원형으로 세팅한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 이제 보세요. 플레이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동영상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바꿔 볼게요. 역시 아까 미디어 교체 버튼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제가 작성한 다른 동영상 다른 로고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바꿔 볼게요. 이걸 로고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 로고로 이거 동영상이죠.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지금 바뀌었죠. 프레이해 볼게요. 이와 같이 동영상도 첫 번째 레이어나 두 번째 레이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만든 영상 프로젝트에서 이라 같이 몇 개만 이렇게 바꿔서 화면만 몇 개 바꾸면 그 세팅은 거기에 적용한 스타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화면으로 다른 동영상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 미디어 교체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젊은 한글자막 by 한효정